네, 계속해서 예언자들의 신학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의 종말론적인 인식에 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선 말씀의 한 구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2장 31절을 보면 요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요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구약의 예언자들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던 표현이었습니다. 요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혹은 두려운 날 혹은 요호와의 날 혹은 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한 지점을 바라보고 예언자들이 가르쳤던 종말에 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아래 구절에 쭉 설명을 해두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학성, 성경이 가지고 있는 비유, 은유적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문학 속에 담겨있는 본래적 진실들을 잘 끄집어내는 게 그게 해석과 적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특별히 종말에 관하여서도 종말에 관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각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이 말했던 종말에 관한 표현들에 있어서 마치 우주의 종말이 오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핏같이 변한다. 그 얘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진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자적 표현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바라봤을 때 세상의 끝이 오게 되면 그만큼 세상이 뒤집어지는 듯한 천지가 계획하는 듯한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변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으로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핏까지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다음 한 구절을 또 예로 들어보면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면 여기서 다니엘이 묵시를 봤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전 건축이죠. 포로기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에 대한 그런 명령이 날 때부터 기론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것은 메시아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서에 나타난 정말론적인 구절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까? 초림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기름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그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다니엘서에 나타난 정말론적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본문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구절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말하는 정말에 관한 이야기들은 모두 다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하나님 말을 가지고 오시는 사건을 바라보는 구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묵시의 말씀을 주는데 여기는 특별히 어떤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일곱 일회와 예순 두 일회가 지날 것이고 이런 다니엘서 구절을 보면서 또 한때는 이런 다니엘서 8장, 2300일 예언, 쉽게 이해하기 이런 주님의 초림까지 69일에, 71일에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해석이거든요. 그러다가 휴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타난 숫자를 가지고 이런 해석적인 장난들을 많이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예언자들이 예언했다 모든 종말에 관한 말씀들은 전부 다 예수의 초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구약 성경은.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들의 신학들을 이해할 때 특별히 예언자들의 종말론적 신학을 이해할 때 그 예언자들이 서 있었던 위치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흐름들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인간의 타락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 구속사역을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쭉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 신예산 언약.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인류를 구속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쭉 서사들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약의 역사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관한 역사입니다. 불순종은 필연적으로 예언자들의 활동을 촉진시켰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관해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구원을 또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곧 성전파괴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성전파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난한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게 심판의 말씀이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할 때 이런 심판의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서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원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했지만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의 당사자로서 신실하게 행동을 하실 것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를 둔 예언의 말씀이죠. 이 구원을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한 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이치파에서 다이치같은 한 왕이 일어나서 메시아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왕국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예언자들이 많이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바로 이러한 종말을 바라봤어요. 예언자들이 딱 서 있었던 위치는 이렇게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초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현실 이 불순종의 현실, 이 현실 속에서 오실 예수님을, 초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예언했던 바로 이 시점에 예언자들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 예언자들의 한계였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가 드디어 개막을 하게 됐죠. 이게 종말이 성취가 된 게 아니라 종말이 열린 것이 성취가 된 겁니다. 종말의 완성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건 두 가지 관점이었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구원,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실 종말론적 구원은 어떤 것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들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죠.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하나님의 천지가 개벽할 만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조의 사건, 복음사건을 통한 새 언약 그리고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써 성령을 내려보내주시고 새롭게 그들의 마음과 삶을 창조하시죠.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들은 바로 교회가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새 백성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종말론적인 새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신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자신들의 몸까지 이제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종말의 완성이죠. 종말의 완성. 자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심판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을 직접 보고 혹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불신한 백성들이 여전히 있게 됩니다. 자 이것 자체가 심판인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살면서 욕망 가운데 유기되었다.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활의 날이 도래하게 되면 이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고 요한 게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하게 되고 몸의 부활을 잃게 되는 이때가 바로 종말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종말의 시대가 개막한 것이고 이 이야기가 다시 역사 속에서 쭉 풀려가면서 마지막 이 시점에 종말의 시대가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점은 이 시점이죠. 예언자의 시점은 이거보다 이 종말의 시대가 개막하기 전이고 지금 현재 시점은 우리가 이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몸의 부활에 관한 소망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종말에 관한 구절들을 읽을 때 무조건 이 구절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구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론적인 뉘앙스가 나오면 우선 이 구절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구절인지 아니면 재림에 관한 구절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분별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건 어떻게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문맥을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구절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를 하는 구절인지 재림을 말하는 구절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2사에서 13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구약성경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초림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안 나와요. 말락에서 4장 5절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죠. 말락에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구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신약성경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일까요? 초림일까요? 재림일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초림에 관한 구절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 복음서를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 제자들이 물었던 이런 일은 이 앞에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있게 될 해로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문맥에서 AD 70년에 있게 될 성전 파괴를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조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문맥상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구절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복음사건을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성전 파괴까지가 그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예수님의 왕으로 인정받고 예수님의 신원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신원 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드러나는 사건 이게 AD 70년의 사건인데 이것까지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구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가서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니까 이걸 쭉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AD 70년에 있게 될 사건을 쭉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화제를 바꾸죠.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예수님의 제림과 관련된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4, 26절에 보면 그때의, 그때의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앞에도 AD 70년에 있게 될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림과 관련된 구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금서에서는, 마가보금에서는 제림에 관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대선언니가 전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이거는 명백하게 예수님의 제림에 관한 구절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언은 무엇이고 묵시란 무엇일까요? 예언과 묵시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심판이 가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심판을 예언해놓고 심판의 대상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조금 더 덜 긴박하죠. 그런데 묵시는 긴박합니다. 극단적이에요. 더 종말론적입니다. 절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심판이 확정적입니다. 완전한 멸망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언은 회개를 촉구하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어떤 사건을 단순히 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목회적인 사명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묵시는 어떻습니까? 묵시는 이미 심판이 정의적이기 때문에 확정적이기 때문에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게 되면 세상이 어지럽겠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이 모든 사건들이 잘 정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인내할 것을 흔들리지 말 것을 요구를 하는 게 묵시의 특징입니다. 예언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묵시는 천사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훨씬 긴박하고 훨씬 신비로운 종말론적인 그런 특징을 묵시는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비로운 언어로 전파됩니다. 흰말이 등장하기도 하고 자연적인 수단이 동원됩니다. 이미 인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게시되는 방식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게시되고 있는 게 바로 묵시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왕국의 도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묵시 문학이 별로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게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록에는 다니엘서의 표현들을 대거 가져다가 다시 재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죠. 게시록을 공부를 할 때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언서의 조금 더 깊은 신학적인 부분들 특별히 종말론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게시록은 신학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